트리플 H 컴백 쇼케이스 트리플 H 컴백 쇼케이스 오늘의 주인공 트리플 H를 무대로 오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현아 후이이던 세 명의 멤버가 모여서 만든 트리플 H입니다 자 가운데 세 분이 서주시고요 좋습니다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트리플 H입니다 자 이제 멤버 개개인별로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아는 트리플 H의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H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H의 남매 이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리플 H로 또 이렇게 세 분을 만나뵙게 되니까 강연 학생의 매력을 또 모금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아씨는 워낙 이제 솔로활동을 통해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태상호 모습을 통해서 두 분 멤버의 매력도 함께 봤습니다만 세 분의 케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? 그렇죠 일단 저희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사실 연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큐브에 거의 수장급이시거든요 큐브에 거의 수장급이시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연년생이에요 아 연년생? 네 네 그렇죠 나이는 비슷한데 이제 연차는 더 성도일 수 있고 케미가 괜찮습니다 현아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차이 맞으세요? 지난번 1년 3개월 전에 365프레쉬로 활동할 때보다 지금 이번 활동 케미가 더 완벽하게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케미가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 알겠습니다 바로 그대로 1년만에 트리플 H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? 우리 두 분도 어 저는 펜타곤도 그렇지만 펜타곤만은 또 색다르게 트리플 H 활동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뭉친 세 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우리 세 분 포토타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잠시 무대에서 또 대기하셨다가 한 분씩 개인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부터 우리 기자님들이 포커스를 마치고 계시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서 개인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예 자 이제 부희씨가 또 멋진 매력을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깍듯한 인사와 함께 예 한번 시작해 보죠 첫 주자가 원래 부담스럽니다만 마음껏 예 개성을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예 약간 도발적인 세시비도 있어지고 약간 도발적인 세시비도 있어지고 예 자 재력 아 현아씨가 역시 선배님답게 어 레트로 퓨처리즌 이런거죠 예 레트로가 이런 느낌입니다 어우 좋아요 상당히 역동적인 포즈 예 자 토토를 또 이렇게 활용하시네 어 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드시는지 아 아 신발이 더 포인트군요 예 새신발답게 아 아 그래요 바닥에서도 이제 쩍쩍 소리가 날 정도로 아 비닐을 발랐군요 오 신기합니다 가격각색의 포즈를 보여줬습니다 호의 숨 안하셨습니다 자 자 아 무대 뒤에서 현아씨가 짓두지휘하시네요 어 2번이네요 새벽 던자 써가지고 한잔 안쓰지만 자 2던도 한번 출발해봅니다 자 일단 눈빛으로 카리스마를 마음껏 뽐내주시구요 야 SS 컬렉션 모델 같으세요 예 올려놓으면 방탄 모드 자 패션 좋습니다 2던 자 이제 카리스마를 꼭 카리스마를 뽐내주셨고 어 뒤에서부터 선배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야 점프력이 오 점프력 대단하시네 어어 자 하하하 다 끝났으셨어요 어 짧게 끝내고 예 2던씨 고생하셨습니다 자 교부를 또 이끌고 있는 예 우리 현아씨 분명히 트리플 H에서도 이제 호의점으로서 예 어 역시 예 나이체로 얼마 안 땄다고 합니다만 역시 이게 연차의 구성 예 예 짬의 구성 와 정말 베테랑이십니다 아오 그죠 하이 하이엔드 예 어우 야 한 컷 한 컷 정말 놓칠 수 없는 컷들이 다 나오네요 아 현아씨 대단합니다 아 자 그럼 현아씨 당신 보이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두 분도 나와주세요 아 자 자 제가 다른 채널이 좀 있습니다만 혹시 예 예 예 네 자 네 네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생명의 멤버입니다. 중앙으로 안 올려주시고, 왼쪽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왼쪽 부분 받으시고요. 자, 두 번째로 이해해서 이렇게 지금 나누셔보시고, 이번 앨범과 발련된 번호 컨셉, 호흡장 상관하고 계십니까? 자, 이번 운명. 예, 이 컨셉. 좋아요. 됐습니다. 자, 이제 워낙에 승부한 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.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